철도 기동 미사일 체대의 실용성을 강점하고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 준비 대세와 화력 이무수의 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 행동 정체를 숙달할 목적이 되질이 됐습니다. 철도 기동 미사일 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서 800km 두 개의 손이 평화적 지역을 강력하게 대한 인물을 받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철도 기동하기 철도 기동하기